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지정만 크게 버렸어, 가자! 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입사를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의사소통 파트 공부하게 될 최수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석유공 준비를 하시면서 의사 파트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부담감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진입장벽 자체는 높지 않은 과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께서 꽤 신경을 쓰시고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할 과목이겠고요. 또한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접근법에 따라서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과목이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저랑 같이 각각의 문제 접근법 그리고 문제풀이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시간에는 기출 동형 모의고사 통해서 어떤 종류의, 어떤 형태의, 어느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동일한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도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 2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귀하는 OO교통공사에서 발생한 감정노동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보도자료 아 보도자료라고 하는 비즈니스 문서가 제시되어 있고요.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자료의 내용이 꽤나 길게 제시되어 있고요. 1번 문제 봤더니 일치하지 않는 게 뭐냐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 보도자료의 구석구석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각각의 선택지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 이런 단순 일치 문제의 경우에는 제시문에 대한 꼼꼼한 독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다짜고짜 바닥에서 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디에 더 염두에 두어야 할지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고민해보면 결국 이 보도자료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쓰고 있는 글인가 즉 감정노동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해서 쓰고 있는 글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냥 감정노동 제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결국 이 각각의 모든 문장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구체적인 정보 확인을 해야 하는데 다짜고짜 읽는 것이 아니라 1, 2, 3, 4, 5번 선택지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더라는 겁니다. 1번 선택지 보시면 감정노동 매뉴얼 및 직원 존중 스티커 등 다양한 피해 예방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1번 선택지로 돌아와서 실제로 이 1번 선택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구체적인 정보 확인을 한 다음에나 가능한 것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예방책과 관련된 내용을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독해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2번 선택지 보시면 그렇죠. 어떤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사례라고 하는 것은 있었던 일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사례라고 하죠.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그렇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제기되었다라고 했으니까 법 개정과 관련된 얘기. 4번 선택지 보시면 그렇죠. 어떤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시킬 거다. 어떤 제도를 개선하는 데 대한 얘기도 우리가 읽게 될 제시문 안에 들어 있을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일치 불일치는 읽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략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 5번 선택지 같은 경우 그렇죠. 지원을 받은 사례가 총 그렇죠. 176건이라고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숫자와 관련된 내용을 그 숫자가 이 숫자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확인 자체가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온다라는 점을 알고 읽어야 되겠다라는 것. 따라서 뭔가 키워드 중심으로 읽으셔라라는 말씀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상 이러한 단어들이 다 키워드인지의 여부는 제시문을 읽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중요한 단어인지 중요하지 않은 단어인지를 어떻게 글을 읽지 않고 미리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객관식 문제에서 선택지의 정답을 골라 선택지 중에서 정답을 골라야 하는 입장에서는 아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언급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읽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점 공감하실 겁니다. 2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시면 그쵸 실제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할 때 귀하가 답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고저쩌 그들에게 어떤 지원을 보장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보장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문의 내용을 확인해야 각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그 답변들이 어떤 것들이 적합하고 어떤 것들이 적합하지 않은지 결국에는 이 문제도 사실상 일치 문제와 다를 바가 없어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읽었는가의 문제라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번 문제, 2번 문제, 모양과 형태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결국 제시문을 잘 읽었는가의 문제로 귀결되죠. 그러나 잘 읽는다는 것이 제시문의 내용을 엄청나게 이해하면서 읽는다 또는 제시문의 내용을 알고 읽는다 또는 아주 사소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암기하면서 읽는다가 아니라 그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의 독해 수준이 결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시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절대 그 누구도 읽으면서 암기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뭔가 암기력이 부족해 그래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누가 누가 더 집중했는가 누가 누가 더 전략적으로 읽었는가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시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교통공사가 지난 1년간 서울 지하철역 직원에게 발생한 감정노동 피해 사례는 총 176건이고요. 그리고 월평균 14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76건이라는 말을 혹시 본 적이 있다는 것 기억하실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176건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여기서 지원을 받은 사례가 아니라 우리가 읽은 바에 의하면 그렇죠. 피해 사례가 총 176건이라고 했으니 사실상 여기까지만 보면 정답이 5번 된다는 것을 어쩌면 가려낼 수도 있는 문제이겠습니다. 게다가 숫자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상 그렇죠. 지원한 사례가 338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료하게 탁 한눈에 탁 확인할 수 있어서 됐고 다 됐고 그냥 5번이 정답이야 이러고 딱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 수 있는 자신감과 내공이 필요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이 정도 수준에서 정답이 골라지는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문제도 있기는 해서 여러분들께서 딱 항상 모든 일치 문제가 이 선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뭔가 풀릴 거다라고 일반화시키시면 곤란하겠습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똑같은 형태 똑같은 사이즈의 문제라 하더라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읽기를 요하는 문제가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것이죠. 제 신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죠. 피해 사례가 총 176건이고요. 평균 14건, 월 평균 14건이고요. 감정노동 보호 전담 TF 신설 1년을 맞아서 감정노동 피해 현황 관련 지원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취객을 안내할 때 발생한 폭언 및 폭행이 지하철역 직원 피해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기물 파손하는 난폭한 모습을 보이자 이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욕설 등 무협적인 언행과 물리적 폭력 가하는 경우 많더라는 겁니다. 또한 부정승차로 적발되어서 부과금 내야 하는 상황에서 앙심을 품은 승객이 폭언을 내뱉고 도주하려는 상황에서 이를 붙잡자 성추행으로 막고서 하겠다면 협박하고 직원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사례라고 나왔으니까 우리 그렇죠. 1번 선택지, 1번 문제의 선택지에서 어떤 사례가 제시되었다라는 것 한번 다시 살펴보고 올까요? 그런데 보시면 그렇죠. 폭행을 당한 직원의 사례가 있었다라는 점 확인 가능하죠. 제시문과 일치해서 2번 선택지는 사실 정답으로 고를 수가 없는 선택지라는 점 우리가 5번이 답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만큼 마스크 미착용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해서 전동차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직원에게 폭언, 폭행하는 사례도 많았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개인 방송 중개하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역사 내에서 시위를 진행하여 다른 지하철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들을 제지하다가 오히려 폭언이나 폭행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을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 가능하고요. 감정노동의 중요성은 2010년대 이후부터 크게 부각되었고 이로 인해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사회적인 공감대 얻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결과가 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새로운 시행이고요. 이 교통공사도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에 발맞추어서 노동조합과 함께 논의한 끝에 도시철도 업계 최초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TF를 신설해서 활동 개시했고요. 상담받은 직원 73명 그리고 치료받은 사례 28건 그리고 감정노동 전임 직원이 경찰서 동행 및 전화상담 등으로 피해 직원을 지원한 사례가 총 338건이었다. 다시 한 번 5번이 정답된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 피해 발생 시 이 교통공사는 우선 피해 직원을 업무에서 바로 분리시켜서 심신안정을 우선 취할 수 있도록 휴식 부여하고요. 이후 고소를 진행할 시에는 심리안정 휴가 부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원도 병행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가해자 처벌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데요. 피해 직원이 고소에 대해서 경찰 진술이 필요할 경우 감정노동 지원 업무 전담 직원이 함께 동행해서 진술을 돕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법률 검토 후에 공사명의로 가해자를 고발한다. 가해자를 공사명의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가해자 처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OO교통공사는 고객이 역에 전화할 때 직원을 존중해달라는 안내문구가 첫 번째로 나오도록 하고 감정노동 종사 직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홍보 스티커 만들어서 부착하고 이러면서 매뉴얼도 제작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갔고요. 그리고 환경처장 이 사람은 하루에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거대한 공간인 서울 지하철은 고객과의 접점이 많아서 감정노동의 빈도와 강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피해 사례 발생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직원들을 위해서 제도 보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시민 고객들께서도 인간적으로 존중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매뉴얼 및 존중 스티커 그렇죠. 제시문 내용 통해서 우리가 바로 확인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보시면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직원의 사례 여러 차례 제시됐고요. 그 다음에 그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었다라는 것 역시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확인했습니다. 2010년대부터 시작해서 그쵸.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새로운 시행이 이러한 관심에 의해서 새롭게 나타났다라는 점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마련된 임직원의 감정노동 빈도와 강도를 줄일 수 있는 제도는 계속해서 개선시킬 예정이다. 마지막 부분의 인터뷰 통해서 확인 가능했죠. 그 다음에 앞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총 176건이 아니라 388건이었나요? 그렇죠. 전혀 다른 케이스에 대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정답 5번으로 고르시는데 문제 없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지금 맞췄느냐 틀렸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맞췄는가가 핵심이죠. 결국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5번이 정답일 줄 알고 5번에 해당하는 내용만 골라서 읽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뭔가 계속해서 찾아 헤매는 방식의 접근도 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접근이 될 수 있겠으나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은 시간대로 쓰면서 정답률이 그리 높아지지 않는 오히려 그리 좋지 않은 전략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점 확인하시고 이 문제는 다행히도 고맙게도 꽤 초반부에 176건이라고 하는 어떤 숫자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 있고 그 176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시문에 대단히 초반부에 제시됨으로써 5번 선택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라는 점을 바로 골라낼 수 있는 고마운 경우였다. 그러나 만약에 나머지 선택지를 정답으로 만든 문제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조금 더 쓰는 전략으로 이 문제 반드시 맞췄어야 한다라는 점 어려운 문제, 도저히 못 풀겠는 문제만 틀리는 게 맞고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끝까지 풀고 맞춰내는 노력이, 그러한 전략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넘어가 보죠. 실제로 인터뷰를 하던 중 질문을 받았어요. 답변할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끝으로 감정노동에 관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지원을 보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업무를 즉시 중단시키고 피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원한다면 3일 동안의 심리안정휴가와 함께, 그렇죠, 무엇을 지원한다? 3일 동안의 심리안정휴가와 함께 진단서 발급 비용, 치료비 등 금전적인 지원을 병행한다라는 점 우리 제시문 읽으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원한다, 경제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얘기니까요.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 다양한 비용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만 진단서 발급 비용 등등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요. 치료 비용 정답은 2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께서 사실 아무리 제시문에 대한 독해가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읽고 나서 당연히 2번이지 이러고 확 체크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사실 이게 어떤 돈이었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었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서 보고 확인한 다음에 2번 선택지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피범한 능력을 발휘해서 남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뭔가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짧은 시간 내에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거다 또는 그래야만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집중했는가의 문제이고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타이트하게 잘 썼는가의 문제인 것이지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외워서 정답을 탁탁탁 골라내는 건 드라마틱하지 않다. 우리 문제를 푸는 과정은 그렇게 이상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필요한 시간만 정확하게 쓰시면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점수는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 4번 보시면 자 이와 같은 공고문의 경우에는 줄글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시문을 무턱대고 읽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줄글의 형태가 아닌 비즈니스 문서 안내문이라든가 공고문이라든가 제안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소제목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일단 한번 좀 살펴보고 오셔야 될 텐데요. 공고문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결국 일치 문제라는 점 확인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역시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도 일치 문제라는 점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들을 잘 읽었어? 이거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공고문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몇 명인지 얼마인지 시작 시간이 얼마인지 몇 시인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을 내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정답 체크 가능한 문제 그러면 역시 1, 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누가 누가 집중했는가? 누가 누가 필요한 시간을 썼는가의 문제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거죠. 사업 목적보다 지원 내용이 더 중요하다든가 지원 내용보다 신청 자격이 더 중요하다든가 뭐 이런 어떤 정보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거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선택지 구성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뭔가를 어떤 핵심적인 무언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선택지가 구성되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문제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공고문이다 라는 점 잊지 않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재목만 한번 살펴보시면 사업 목적은 어떤 것이고 지원 내용이 어떤 것이고 신청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청 기간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선정 기준도 제시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평가 항목들 나와 있고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스캔이 딱딱딱딱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선택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그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이 5월 3일부로 해제된 기업은 지원 제외 대상이라는 겁니다. 어? 지원 제외. 그렇죠. 지원 제외 대상. 신청 기간 중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이 걸린 사업자가 포함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청 기간은 또 언제냐 봤더니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라고 써 있네요. 자 그렇다면 5월 3일부로 해제된 기업은 그렇죠. 그 신청 기간 내에 걸려 있으니까 지원 제외 대상이 된다라는 점 확인 가능하겠고요. 스마트 그린 산단에 위치한 뿌리 기업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75점 받았다면 최종 점수 85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점수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선정 기준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인 기업이 선정 후보가 된다라고 했는데 75점에다가 스마트 그린 산단 소재의 뿌리 기업에 가점 10점을 부여한다라고 했으니 그렇죠. 최종 점수는 75 더하기 10 이래서 85점 되더라라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인건비와 공정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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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뭐가 있었죠? 그렇죠. 보시면 이러이러한 솔루션 시스템 개발 구축 비용, 구입 비용, 인건비 등등을 지원한다. 라고 써 있으니까요. 역시 지원에 해당하는 것을 암기하고 나서 선택지 3번을 보는 게 아니라 선택지 보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찾는 방식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4번 보시면 공정 설비 및 솔루션 시스템 제공이 가능한 공급 기업일지라도 단독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단독으로 지원, 지원,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신청 자격을 보시면 그렇죠. 이러한 기업들이 반드시 함께 사업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했으니 그 말을 그대로 다른 말로 바꾸면 단독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시 제시문과 일치하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 추진 평가 시 설비 사용 및 인력 배치 계획을 평가한다. 사업 추진성 평가, 아 평가와 관련된 내용 선정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사업 추진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투자능력, 매출 성장성 등등을 평가하겠다라고 했으니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설비 사용 및 인력 배치 계획은 사업 추진성 평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일치하지 않아서 정답이 5번 됐더라 라는 점 확인 가능하죠. 역시 문제 풀고 나면 허무할 정도로 되게 쉬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10초, 20초 만에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에게 유리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골라 읽을 수 없다라는 점 결국 1, 2, 3, 4번을 제껴야 5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1번 선택지를 보고 나서 그냥 막 찾아 헤매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 제외 대상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원 제외 대상이 소제목으로 있었다라는 점을 떠올리고 거기 가서 다시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내는 전략이 가장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죠. 무턱대고 선택지부터 달려드는 것은 그리 권하고 싶지 않다라는 점 강조할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역시 공고문을 이해한 내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을 병정 다 보게 만들어놨습니다. 사업 구체성 항목에서 10점 받은 기업은 총점이 80점 이상이 되더라도 선정 후보에서 무조건 탈락하겠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뭔가 80점 어쩌고 이런 얘기 있었죠. 총점이 80점 이상이면 그렇죠 선정 후보가 되고 최종 점수가 높은 상위 200개의 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 당구장 표시까지 봤습니다만 그렇죠 실제로 몇 점이냐 한 영역에서 몇 점이냐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을 보시면 3주 정도의 기간이 신청 기간으로 주어지니 온라인 신청서 등 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겠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실제로 여기서 신청 기간이 11일에서 2일, 3주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여야 3주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라든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금 딱 동일하지 않으니까 이거 3주 오버되는 거 아닌가요? 라든가 이런 식의 접근은 사실은 3주 정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3주냐? 그렇지 않아요. 표현 자체가 3주 정도인 거잖아요. 그럼 3주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 애는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 신청 기간이 정확하게 3주이군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다면 이것은 당연하게도 정확하게 3주라고 딱 말할 수 없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지만 3주 정도 일단 그 해석 자체가 되게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애매한 표현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아주 명료한 표현으로 바꿔서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3주 정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를 우리에게 판단하게끔 하지 않는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선택지 보시면서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게 해서 이게 넉넉한지 안 넉넉한지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역시 이러한 표현도 우리에게 넉넉한 거야 안 넉넉한 거야 이런 식의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을은 맞는 말로 볼 수 있겠고요. 병 보시면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이 작년에 채무를 불이행한 경험이 있더라도 신청기간 전에 모두 해소했다면 지원이 가능하겠군. 그래서 지원 가능 여부, 지원 제한 조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금융기관에 채무를 불이행한 사업 참여자가 포함된 기업은 지원 제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채무 상황이 신청기간 전에 이루어졌느냐 그때까지도 아직 남아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5년 동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병의 해석도 적합하지 않더라라는 점 확인 가능합니다. 정도 보시면 사업 구체성과 사업 추진성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고 사업 적정성 항목에서 30점을 받은 기업은 선정후보가 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냥 평균 80 이상이면 될 수 있다.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정은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이해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갑과 병이 제시문과 일치하지 않는 해석을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더라라는 점 확인 가능합니다. 일단 문제의 난이도를 그냥 정답을 다 아는 상태에서 문제를 다 본 상태에서 평가한다면 난이도가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단한 집중력을 요하고 이 안에서 시간과 정답률이라고 하는 두 가지 떡을 모두 다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전략적인 독해 그리고 모순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손해보는 방식의 접근 이런 것들이 같이 잘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변별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변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기출동형 모의고사 몇 문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저희 모의고사 문제들 함께 풀어보면서 실전 능력 함께 길러보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